제가 90년도에 달아방을 시작했는데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잘 못하냐면 훈련을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집회 참여하고 시행시행하는데 나는 뭔 갈등이 왔냐면 풀리신자 만나면 무슨 말하지? 요약을 내가 설계도 못하잖아요 전사가 내가 새 가족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지? 내가 기존 신자한테 무슨 말해야 되지? 내가 사명지에 만나면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 9년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우리 이목사님이나 전목사님이나 우리 기형사 이러분도 같이 증거사회 가면서 그때 내가 아 깨달음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팀 사회해서 밖에 나가면 막 좀 속도면 슈퍼루디아 만나고 만나는데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슈퍼루디아 뭐가 잘못되지? 내가 잘못됐나? 밖에 나가서 합숙 가서 여러분 제가 합숙을요 제가 합숙이 17기입니다 내가 합숙을 16분 받았습니다 17분 한 번도 안 쉬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다라빵이 딴 게 아니고 생명이구나 그걸 갖다가 내가 10년쯤 더 깨달았다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명 이전에 뭘 봐야 되는가 생명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는 겁니다 교회에 뭣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에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명권 하면 그 생명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 할 것이냐 그 이후에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유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요걸로 간단해요 생명 이전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원래 인간이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복이에요 여러분이 막 자라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된 거 하나님 형상이죠 이걸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요 나는 복을 받았다고 저는 성공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난 어디 가든가 나는 성공했다 왜? 예수 믿으니까 옛날에 저는 성공이 뭔지 압니까? 막 잘나가고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된 게 성공이에요 그날은 목해서 성공했어요 왜요? 여러분 같은 정말 소중한 분들 우리 랩놈트를 잘하는 걸 봐보세요 성공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네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행복해 너무 행복하니까 나 너무 좋아요 이걸 내가 딱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잘 모를 겁니다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오복남 남자들은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부신자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건강 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마누라가 있어야 복대단해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건강 돈 딸 친구 남편이 없어야 복대단해요 그 남자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복 그럼 중국 가봤습니까 복이 거꾸로 복다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내려옵니다 왜 하늘에서 복 받으라고 사람들이 복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다 이 무슨 이게 무슨 무슨 겁니다 이거 이 무슨 겁니다 누가 물어보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무슨 성경들 하면 됩니다 닭이 먼저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 전제가 이겁니다 원래 인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도다 그러면은 두 번째 보세요 원래 인간이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이걸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뺏긴 겁니다 이걸 떠났단 말입니다 딴 걸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단 말입니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딱 바로 믿어봐요 뭐 땜 병이 안 나아요 기준이 병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봐요 가난해요 거짓말 쓰지 마세요 예수 믿어봐요 자꾸 어렵다 거짓말 쓰지 마세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바로 믿어보세요 나는 딱 예수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죠 이 원래 인간 인간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장 2장에는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귀신이 인간 속에 딱 들어온 걸 보고 무당이라 그래요 접신이라 그럽니다 이거 보세요 왜 상실했습니까 하나님 하지 마라 네가 하나입니다 이거 보세요 장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비워라 너를 찾아라 너를 없애라 그걸 보세요 네가 하나입니다 6장에 보세요 뭘 상실했습니까 자꾸 나의 그 일합니다 뭘지 내필임이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을 상실했어요 인간 상실이 뭡니까 자꾸 이제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 힘듭니다 나의 성공 바벨탑 얼마나 성공을 따라갑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교회도 바보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요 6,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 모양입니까 좀 이거 아닙니까 크게 부응시키려고 많이 모으려고 이거 봐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를 못하겠대요 어쩌지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그럼 이게 성공입니까 큰 교회 짓고 많이 모이는 게 성공입니까 원래 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거를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인간을 상실하니까 인간의 상태를 보세요 얼만큼 인간이 무너질 뿐이냐 하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어제 PK, MK 순위에서 말씀하더라니까 산업선교 핵심에서 이거 보세요 상처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그것만 가지고요 질병 그 다음에 가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이걸 또 안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시한폭탄 건드리면 터집니다 이거 봐요 그래요 안 되거든 하다 보니까 나는 누가 나한테 거를 탁 한 번 전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거든요 나는 신발이 없음을 불평했다 그런데 길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났다 데일 카네기 오 까마 그래 나는 신발이 근데 발이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감사하라니까 우리는 육신 이래가 어떡합니까 어마어마한 정신 갈등입니다 뭡니까 원망 그 다음에 불평 집착 분열 이래가 어떡합니까 최고 지금 많은 병 우울증 공황증 자살 살인 이래가 어떡합니까 딱 중독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디에 중독이 됩니까 더디에 막 살인 자살 이거는 영적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신 중독입니다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요전도 안 어렵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보자 성삼이 빛 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 빛을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청년들이요 이걸 알아야 하니까 대학생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하니까 자 그러면 이유입니다 이거 끝내냐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보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막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가다락방 두 번째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해막 성막 발전됐습니다 해막 이게 뭡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세 번째 보세요 이 성막의 이 축복 말씀이죠 이게 뭡니까 내 삶의 포럼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러분 가정까지 장마까지 이게 뭡니까 저 마게도네까지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나가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이 주인이시여 잘 붙여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니시아가 미약한 사람 잘 붙여놓습니다 막상 가면 없습니다 이후에 이 세 개를 딱 제시하라 이 세 가지를 생명 딱 얻었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는 사람 누구냐 이게 대충이라 대충 그죠 그러면 뭘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인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은 완전히 예수님 하시는 일입니다 완전히 우리 성경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생이 잘 보세요 왜 제가 이 세 가지 가지고 대학생들이 큰 차를 만들어놨냐면 여러분이 안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들 잘 알거든요 장모님들 이분들은 대학생이 뭘 제시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요 1도 이분들은 간이 안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보고 돈을 만들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컨셉을 만들어요 컨셉을 이 세 가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안 만들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알았죠 내가 적어놓고 한번 간정해 볼게요 팀사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미션홈 장막 봐보세요 완전히 성경적이죠 장막 집이 집 미션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제가 이걸 로칼 쭉 설명한 다음에 파라이 달합방 시작하면서 생명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뭐랍니까 생명이라고 그래요 달합방이 뭡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다 얻은 거죠 생명 생명 받아서 뭡니까 돌봐줘야 돼요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커 봐라 네가 생명 받았지 알아서 커 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적어도 아이가 혼자 라멘을 끓여 먹으려고 하면 초등학교 3학년 지나야 됩니다 5학년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혼자 못 끓여 먹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봐줘야 돼요 교회는 아무도 안 돌봐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제가 옛날에 청년대학 사회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지금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교회하면 헌금을 줘라 헌금하고로 그랬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찬송이 뭐며 구약이 뭐며 신약이 뭐며 아무것도 몰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사소신경이 뭐다 주기도문이 뭐다 가르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우리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죠 교회 안에 제가 2부 때 말해볼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아기 놈은 어떡합니까 모성이 다 집에 없애잖아요 문턱 다 없애고 높은 거 다 끄집내리고 왠지 압니까 아이가 다치면 안 되거든 새가 중에 교회 와가지고 진짜 바라게 살아도 도와줘야 돼요 이거 아니 나놈 알아서는 큽니까 큽니까 자 이래가 어떡합니까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 듣고요 진짜 퍽 뚫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가 어떡합니까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전도국을 키우는 겁니다 양육국을 9월부터 내가 이모사님께 지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라 가만둬 만해 코로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하고는 우리하고는 우리는 여름에 코로나 싹 다 해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중 술은 내 예배 싹 다 했습니다 나는 겁 안 납니다 뭐 때문에 겁 먹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여러분 자꾸 이게 우리가 따라가 보면 금방 지나가서 이 코로나 끝나면 또 문제 아닐 것 같습니까 계속 문제입니다 다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뭡니까 훈련국을 이렇게 많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학청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쭉 겪고 여기 앉아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직분을 선택하는지 나에게 좀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란 말이에요 0,6,7 이때가 기회입니다 전부 다 합니다 이때가 유초 이때가 전부 다 합니다 중,고등 이때가 전부 다 합니다 이 안에 이때까지 아이가 공부가 안 되죠 넣습니다 정말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렇게 도와줍니다 어린이집에서 이게 교회 따로 기간 따로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갖다가요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막 좋은 유심 보내는데 정말 말짱 도로무깁니다 그거 우리 원장님이나 교사님도 아니었습니까 매일 예배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매일 예배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보세요 아동센터 아이들 아이들이 많은 걸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는 뭘 봅니까 국회도 가보고 청하회도 가보고 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 지금 오산이 몇 개 생기거든요 이 테마 뒤에 가보면 이 영화 셰스장 있어요 그런데 또 데리고 가보고 아이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지학교 처음에는 제가 우리 신선생님 보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예배당에서 해라 그리고 헌당을 하면 예배당에서 해라 그런데 전문적으로 딱 놓아보면요 이제 밖으로 허물고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큼 생각하냐면 하필 감사하게도 이 관계 때문에 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달란트스쿨 그 다음에 학업스쿨 그 다음에 비전스쿨 그 다음에 서미스쿨 그 다음에 진학스쿨 막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봐보세요 딱 이 안에 건물 안에 돌아보죠 그럼 완전히 영어로 쓰는 겁니다 모든 대화 영어로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외국어 안 나오고 될 만큼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외국어 안 나오고 될 만큼 영어 장사님이 많습니다 지금 앉아있죠 안에 제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계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뭐 봐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우리 이 친구들은요 외국 사람들하고 능통하게 대화할 만큼 영어들 합니다 아예 건물에서 영어를 해보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뭘 만나냐면 이래가지고요 뭘 만나냐면 학업 그 다음에 스포츠 음악 미술 서예 이거 다 만나면 여러분 이제 녹여서 안 녹여서요 나옵니다 요거를 누구 하냐 대청해 해라 대청해 아 근데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잘 못하는데요 잘하는 사람 부르면 돼요 저는 저는 봐보세요 제가 무슨 보금이 분명합니까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합니까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무슨 서예를 할 줄 압니까 내가 미술을 할 줄 압니까 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부르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인재를 키워야 돼 인재를요 교회가 안 키우면 안 돼요 저보고 이렇게 뭐 많은 분 계십니다 대학 키우는 대학교를 정부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복지화 필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하면 돼요 교회는 이거야 됩니다 맞죠 이거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거 뒤에 놓고 또 합니까 장학 재단도 하고 산업 생계도 그렇지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여러분이 푹 안 뜨렸다 여러분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저는 정말 이 시각을 봐보세요 여러분 딱 마음먹고 하시라니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홀리스테이스의 하나 이 세계를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룩한 몸 혼자서 딱 있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은약식을요 은약 이게 분명하다 이게 놓아야 돼요 긁어보세요 사명식 보세요 뭐가 놓입니까 드디어 성의식 이렇게 딱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뭘 만듭니까 여기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보금 대통령을요 여러분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나옵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 옆에 메시지를 딱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보금 대통령 누가 놓으냐 보금 성공자 이게 보세요 누가 놓으냐 보금 가진 엘리트 그래서 하나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동센터나 중고등부 아동센터나 유소등부 그 다음에 인지학교 중고등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 보고 여러분 볼 때요 멋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히트러가 얼마큼 되더라는지 압니까 히트러가 히트러가요 젊은 청년들 이 친구들과 군대에 데리고 오려고 여러 전략을 쓴 겁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휴고 보수입니다 여러분 독일 군복 봐보세요 멋있습니다 옷이 쫙쫙 빠집니다 멋있습니다 옷이 이걸 딱 휴고 보수에서 어떻게 하냐면 군복을 딱 시작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가만히 써보니까 멋있거든 이래가지고 저 옷을 한번 입어보는 게 이 친구들 로망이라 대단한 전략이 전략이 대단하죠 어디서요 전략이 대단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닌가죠 그 군복이죠 그거 딱 군복도 총 다 당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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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멋있어 이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물밀듯이 군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독일군이 어떻게 합니까 독일군 옷은 어떻게 합니까 휴고 보수 옷은요 사계료요 사계들용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위한 게 없으면 그냥 딱 한 벌입니다 그러니까 사계들이라 사계들을 넣어 입습니다 그래서 휴고 보수 옷 사봐 보세요 사계들은요 늘 사계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군복도 있고 소련을 공개했잖아요 모스코바를 소련을 공개하는데 독일군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왜 얼어 죽었냐 우리는 얼어 죽어도 털을 안 입는다 안에다가 털 옷 덜 모자 안 써요 얼어 죽어도 다 고달다가 얼마나 얼어 죽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멋이네 얼어 죽어 자랑스러운 거라 내가 독일군이라는 거를 입어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슴에다가요 불을 확 집어넣어 보여야 돼요 뭔 불 말입니까 생명의 불을 집어넣어 보여야 돼요 대학 청년들이 여기에 불이 타 보여야 돼요 불이 가슴에 대학 청년들이요 여기요 확 타보인다니까 딱 한 번 사는데 뭐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이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잖아요 여기다 손을 걸어봐요 내가 저도 굶어주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놔봐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나이를 예상 다 맞춰야 되니까요 자 결론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숨은 이유 숨은 이유가 뭡니까 요리해야 바른 헌신이 나와요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교회 와서 헌금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봉성 안 하고 싶겠어요 바른 헌신하고 싶어요 뭐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참 아시아로 이게 숨은 이유입니다 이게 아시아로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숨은 이유 헌신하죠 요래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요게 로마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숨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안 하면 다 뺏겨버립니다 두 번째 말해볼게요 금방 이해할 겁니다 왜 해야 됩니까 숨은 이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죠 드디어 봐보세요 욕을 안 하면 저 아시아 다시 말하면 아시아죠 어마어마한 경제 고통이 옵니다 온다니까요 경제 고통 두 번째 저 로마 봐보세요 문화 지향 옵니다 문화 지향 왔잖아 지금 우리가 다 본 거잖아요 세 번째 뭐가 옵니까 유리 방황합니다 후대 멸망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래 예쁜다니까요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지향 많은 땅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문제 술판매 마약판매 이리 경기 남부죠 이거 봐 보세요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막는 사람 누구냐 대청이다 됐죠 여러분 가슴에요 진짜 뜨거워야 됩니다 숨은 이유가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누가 헌신하고 싶고 누가 정보가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할수록 다른 이유가 온다니까 이게 오는데 막 이게 막 파도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진짜 이겁니다 진짜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청시대를 열어야 대청시대 인더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더십을 하라니까 바르게 인더십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뭐합니까 보금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영산업인입니다 영산업인 시대 이게 삼기업입니다 보금 산업인 우리 장료로 하고 계시죠 보금 산업인 참 잘하시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이런 해가지고 뭐 만듭니까 여기서 진짜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뭘 만드냐 하면 산업선교 장학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거지 야 진짜 우리가 어찌 이런 보금 받았습니까 저는요 내 인생 하나 책임을 못져가지고 늘 갈등했거든요 맨날 머리에 막 벽에다 머리 박고 처절한 인생이라고 둘이 살았으니까 근데 보금 깨두고 이렇게 영산업인 드디어 뭐합니까 우리 목적은 이겁니다 랩런트 이게 살아야 2, 3, 7, 5천 종 종 빈 곳 살릴 거 아니에요 랩런트 이래야 보금 가진 전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딱 은혜를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생명 다음 주간에는 돌봄 나갑니다 성장 헌신 전도에 나갑니다 계속 계속 이거 한 150개 하는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당 마무리하시고 전도도 복귀하실 겁니다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랩런트 랩런트 랩런트